유익경 에이 너무 귀여워 어 안녕하십니까 다현하죠 여기 엄청 시골이에요 우리 일단 곡성 곡성?! 아 곡성 같은 느낌이구나 하더든 지금 목소리 너무 크네 나이가 저보다 1살 위주 22 아아 내가 몇 살 바로 언니야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네 익숙해질거에요 아직 익숙해질거에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렇게 해요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 안했잖아요 근데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요즘에 유행이에요 요즘 이렇게 많이 해요 젊은 MZ2들은 키가 몇 키에요 혹시? 키가 53 아 그 높이라고 근데 왜 그런 목소리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래가지고 아 쟤 목소리가 왜 저래? 막 이런 거 많이 받았어요 아 근데 귀여워요 이 뿅이가 다 귀엽지 아 그런 거 하지마 일본가족도 처음 와봐 어 근데 당신이 자는 곳은 컨테이너에요 어? 아 여기가 아니고? 아 여기가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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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요 여기에 가시면 됩니다 오오오 여기 집이 또 따로 있네 희니하다 응 민의 민방지 오신 것을 환영하세요 아 이러고 앉아야되는구나 아 아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강국된 거 아니야 여기 민방이니까요 옷가락 입어주세요 또 밖아주네 좋다잉 아 되게 일본 옷 느낌이야 와우! 와우! 가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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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거 줘! 100개 이득! 100개 이득! 이거 비싸다고 들었거든? 가만히 있고 30조 버텨주십쇼 아 나 가만히 있는게 궁금하구나! 아 너무 내가 옆에서 찔룩찔룩하니까 너무 어지럽거든요 가만히 3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언니 좀 이쁜거 같아요 하두리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낫다 아 맞아요 바로 절벽 앞에 절벽? 어 우리 저기서 하는거야 맥락인데 너무 좋은데 저랑 고르마는 더 잘 어울리던데 이런 편을 너무 좋아해요 언니 이거 다 가져와 짐 진짜 너무 많은데? 이게 뭔 개고생이야 아니 왜 고요? 디오였어 구사리 오진다잉 여기 오르마 끼리야야 여기 걸으면 돼 여기에 아이씨 이거 아니야? 캠핑 BJ 아니네요? 아 나는 글램핑했어 진짜로 아 나 힘드네 나 완타치 텐트 맞췄어 진짜로 허룩 이 스피드 오면 8시 하드린이 열심히 안하면 9시에요 자 해볼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야 이제 오자잉 빨리 하려고 하나 둘 셋 아 이거 맞아 이거? 아 이거 맞아? 이거 맞나? 아닌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텐트가 다 터진건 맞아? 뭔가 왜 이렇게 언니 맞아 무너질거 같네 언니 같죠? 어? 언니 같죠 언니가 다 알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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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카 이름만 하다가 가겠데 알바야 여기? 응 지금은 나의 웃음이야 아 좋겠네 좋겠네 와 진짜 좋네 앉아봐 뭐하는 거야? 에스쿠시 쇼토 아니야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 수요가 없어 유카야 불을 먼저 피울까? 불 피울 줄 알아요? 나는 피울 줄 알지 네 텐트도 아까 칠 줄 안다고 얘기해 놓고서 하나도 못 줬는데 없니? 나 진짜 불 피우는 거 장인이야 장인 언니 그냥 큰소리 내지 말자 그냥 견솜하자 진짜 잘 피워 불 피우는 거 자신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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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벙기탄이야 이거 뭐하세요? 이거 따가워 이거지 일본식 문어 밥도 잘 된다 볶음밥 이거 삼겹살 이렇게 우와 대박 반전새우치 진짜 욕대급인 것 같던데 맛있어? 나도 한 번 더 먹을게 짜요? 아우 짜다 아우 짜다 물 좀 드라 아니 이게 짠다고 이 선생님 뭐예요? 네? 짜다 많이 짜다 애미야 짜다 국기 짜다 진짜 짜지? 많이 짜 많이 짜 많이 먹었어? 아니 아니 거네 물 좀 많이 먹어야지 아 시브레 많이 넣어 많이 넣어 아니 진짜 너무 짜 그치? 물이 짜데 2대1이야 2대1 조금만 더 그러면 옷 입보다 빨리 가는 거 일이야 아 너무 미안한데 나는 작년에 선호를 많이 땄어요 혼자 솜 타는 거 아니야? 상상연회 아니야 상상연회 그때 행복했어요 아 그때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고독사하기 직전이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늙어가는 처지인데 뭐 멀리에 한 번 크몽을 뚫어봐야 돼요 하하하하 혹시 주변에 이진혁 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눈이 너무 높네 너무 높아 이래서 안 돼 너는 그냥 고독사해라 하하하하 넌 그냥 독고다이 해라 독고다이 어? 만약에 미래 아이 낳고 싶어요? 나는 1타 2P로 이란성 쌍둥이로 한 번에 꽉 나가지고 하하하하 귀찮은 거 싫어서 한 번에 딱 두 명 낳고 깔끔하게 끝내겠다 이런 마인드야 말 없이 스킨심만 하고 살기 vs 말만 하고 스킨심 없이 살기 하나 둘 셋 스킨심만 하고 살기 스킨심만 하고 살기 말이야 너 재밌게 살아야지 성역도 40대 지나면 없어져 여자들은 몰라봐 아니야 여자들도 피크가 40대지 코테프도 줄어들어 아니야 당신이 안해서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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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소리처럼 해줄까요? 하하하하 야 나 오늘 방금 몇 번 나냐 하하하하 말 못하는데 변수에서 스킨심만 하면서 살고 싶어? 스킨심만 없으면 섭섭하지 않을까? 그래도 말로 기쁘게 해주잖아 나는 연애 못댔서 그래 아 연애 못댔서 그래 가슴송 한번 해보고 싶긴 해 견적만 받으러 가도 돼요? 어 나는 견적만 받았어 의자 선생님이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 정도면 여기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어 말해줘 여자가 해주는 거 남자예요? 남자도 있는데 여자로 해주는 게 낫지 뭐 간만에 남자의 손길 밑도 보고 싶으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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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되고 뭐 어때? 의사선생님인데 혹시 하드린 너 65A예요? 아 A는 아니지 아 진짜로? 저 목 돌아간 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65A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해야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자 병원 가자이 하는 게 얼마나 잘 돼있는데 에이 어떻게 쓰셨어요? 하하하하 하드린은 오랜만에 만난 외객이 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좀 신기한 인종 인종?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와 진짜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아 나는 진짜 못 온 사람이구나 응 하하하 오 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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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divisions 구덕 해 vai 구덕 해 구독해줘 구독해줘 구독해줘